콜로라도의 한 여성이 지병을 앓고 있는 71세 이웃에게 식료품을 배달하기 위해 자신의 개를 훈련시켜 화제입니다. 카렌 에블레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 이웃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 썬댄스를 훈련시켰습니다. 썬댄스는 보통 닭고기, 밀가루, 야채 등의 간단한 식료품을 배달해줍니다. 이웃은 지난 3주간 집에 나갈 수 없었다며 썬댄스의 음식 배달이 즐거움도 함께 선사한다 전했습니다.